그래, 알았어. 언니 옷깍지 밥 잘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알았어, 포션을 들어봐. 장난 아니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죽어도 불렀으니까. 바쁠 텐데. 엄마가 죽은 레시피를 그대로. 아까 불고기하고 다 메모했지. 그래서 우리가 집 가서 맛있게 해서 한 개 더 더 주면 안 되죠? 자, 일단은 당면은 풀려놓고 소고기도. 당근이랑 양파랑 소소수 볶아. 한 각각 볶은 것을 끄치는 거지. 여기가 뭐야? 불고기야. 여기가 불고기? 김탁구가 배를 갈고 있어. 아, 이거 재밌어. 나이스. 고기를 재는 거야. 양파. 됐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이 잡채 이름은 한 뿌리 잡채입니다. 오늘 주인공께서 한 입. 드셔보시고. 먹으리랑 같이 드셔보시고. 아우, 얘도. 진짜 잘 먹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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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있어? 아우. 아우. 들어왔을 때. 소고기의 기름집이 확 퍼져야 되거든요. 아우. 아우. 이거지 이거. 이렇게. 아우. 이거지 이거. 이렇게. 손으로 가주가. 고기 고기 하는 거 처음 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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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네. 그럼 방송 언제 되죠? 6일이요. 10월 6일이요? 저는 이미 했네. 10월이요. 10월이요. 정말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뭘 뽑아보냐? 네 감사합니다. 갔다 왔는데. 그럼 다 어제 온 걸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럽네요. 고기 없이 당면과 버섯과 당근의 비율이 1대 1대 1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지. 듬뿍. 맛있어요. 맛있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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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AB형 아니야? 왜 이렇게 빨리 봐. 수시야 잡으셔야 되는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수시야. 보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보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2, 3, 4. 수고하셨습니다. 아. 갑자기 해서. 보라야. 보라야 너무 반갑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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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밥이에요? 우리 현중이 오빠 옆에 앉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 보라야 숙소생활 하잖아. 네. 숙소에서 그럼 누가 밥을 해줘? 저희요? 저희가 밥을 숙소에서 거의 잘 안 먹고요. 아 그냥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외식하고 그러나. 그렇죠. 그리고 뱅쎄 맛 먹지? 그렇죠. 그래서 숙소에서 먹을 때 거기에 뭐 식힘나 치는 거 거나. 식사를 할 때 치는 거. 아니면은. 아니. 식사를 할 때 치는 거. 아니면은. 아니. 숨을 쉬고 주세요. 아니 신경 안 쓰고. 강의 청소 좀 돌렸는 거. 일 다 뭐 할 일이 다 뜨났고. 숙소에 있어. 숙소에 잊고가 봐. 숙소에 잊고가 봐. 숙소에 잊고가. 떡과 숙소. 자 아 이거. 숙소에 잊고가. 이거 줄까? 응. 이렇게 빨면서. 아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리! 휴가 뭐? 어우 어떤 분이 똑같아요? 피규어가! 왜 이렇게 까시지? 우리 휴가건 또 세신을 낳고서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먹었기 때문에 아아 와이프가 이렇게 못 만들어줄 거 같아요? 왜 그래? 슬퍼! 그러면 여보 영상비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때문에 최고의 가수가 될 텐데